26장 본문에 보면 어제 말씀에 이어서요 성목요일에 있었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자신의 몸을 버려 희생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사건의 절정, 중심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요 바로 향유옥합, 한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였던 한 여인의 아름다운 희생과 승김을 기록하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은삼십의 이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사랑과 헌신, 희생의 그 향유옥합과 은삼십이라고 하는 정말 값으로 비교할 수 없는 그 은삼십을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대제사장과 거래하는 은밀한 거래를 잃고 있는 이 가롯 유다의 모습 기회를 찾고 있는 그 유다의 모습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6월절 예수님과 제자들의 최후의 만찬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베드로의 이 세 번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이 이야기의 예고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럼 보금서에 보면은 지금 오늘 본문에는 6월절 최후의 만찬이 기록되어져 있지만 요한 보금에는 최후의 만찬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그 이야기들 이게 동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최후의 만찬을 마무리하시는 그러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이 이게 틀린 게 아니냐 왜 어떤 보금서에는 있고 어떤 보금서에는 없냐 왜 이렇게 일치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하게 더 이렇게 6월절에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들을 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태봉 28장까지 기록되어져 있지만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 21장에서부터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부검서의 특징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이 마지막 한 주간을 매우 아주 현미경으로 돋보기로 들여다보듯이 자세하게 아주 세밀하게 정확하게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리고 부활하심을 집중 조명하여 기록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막 오병여의 기적 물에 바다를 걸으시는 예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기적 사건 갈릴리 중심의 사역이 매우 많은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30% 이상 40% 절반 가까이 이 마지막 일주일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서의 그 일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17절을 이제 보시면 무교절의 첫날 6월절과 무교절은 사실 같은 절기입니다 그래서 무교절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그런 절기를 일주일간 지나게 되는데 6월절 음식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첫째 무교병을 먹습니다 맞자라고 하는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아주 주 음식이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을 잡지요 어린 양을 6월절 음식으로 먹게 되고요 세 번째는 쓴 나무를 먹습니다 마로드라고 하는 애급의 고난 그 고통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요 그리고 네 번째 소스 이제 뭐 종려나무라든지 대추 야자 열매라든지 무화과나무라든지 그리고 열매로 만든 소스 잼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 맞자 무교병의 가치 그리고 고기와 함께 쓴나물과 함께 이 달콤한 소스를 함께 거트려 먹게 되고요 달걸로 먹습니다 이것은 역시 애급의 고난을 또 상징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또 음식이 포도주입니다 이 포도주는 이 반대의 개념이에요 슬픔과 고난이라기보다도 그 구원의 생명의 은혜와 축복 축제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역시 또 함께 마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6월절 음식 무교절을 지키기 위한 준비가 시작되는데 18절에 성한 암우에게 들어가봐요 여기 암우개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름이 없어요 무명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다락방이 마가의 다락방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만 아무 이름도 없는 무명에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그 헌신과 희생으로 이렇게 6월절 만찬 이것이 준비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순정하여 6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은혜 안에 이름도 없는 무명의 암우개와 제자들의 헌신과 순정들을 통해서 이렇게 차근차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시나리오대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20절에 저물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와 함께 앉으셨다 여러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이런 장면과 그리고 6월절 이 최후의 만찬은 열두 제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기가 막히죠 예수를 팔 가론 유다도 그 만찬에 함께 참여하고 있어요 어디 앉았을까요 여러분 최후의 만찬 이렇게 그림을 보면 예수님이 중앙에 계시고요 이 왼쪽 주빈이 앉는 자리에 가론 유다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3장을 보시면 거기 26절에 내가 떡 한 조각을 집어서 가져다 주는 그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리고 나와 함께 그 떡 그릇에 함께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가까이에 있는 자 기가 막히죠 가론 유다 지금 예수님이 팔 기회를 찾기 위해서 은삼씨 이미 받았어요 그리고는 철면피가 그런 철면피가 없죠 예수님 가장 가까운 옆자리에 앉아서 예수님과 함께 그 떡에 손을 같이 넣었고요 예수님이 나눠주시는 이 떡 조각을 받고 있는 그 옆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 예수님의 예수님의 부인한 베드로도 함께 하고 있다 이게 참 예수님은 이게 내 몸이다 내 피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내 생명이다 나는 너희를 위해 죽는다 나는 선물을 너희를 위해 다 바친다 다 나눈다 라고 하는 이 귀한 최후의 만찬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 가론 유다도 베드로도 베드로 뿐만 아니죠 그 열두 제자가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잖아요 예수님은 이걸 다 아시잖아요 오늘 말씀해도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까 이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들을 품고요 그들과 함께 자신의 생명을 나누는 살과 피를 나누는 이 마지막 만찬을 하고 계신다 우리가 이런 배경들을 살펴본다면 그리고 사실 사순절 지나면 종료주일에 저희 교회도 이번 주일에 오는 주일에 이제 성찬을 하고 세례도 주고 그리고 부활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고난주나 느꼈는데 올해는 이제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당에서도 올해는 조심하자 그래서 올해는 종료주일에 하지 않고 5월에 이제 어린이주일이라든지 우리가 또 좀 시간을 봐서 그때 이렇게 지금 성찬도 굉장히 찬반 여론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도 막 신학자 사이들 속에도 막 여러 나누어지는데 뭐냐면 이것도 영상으로 해도 되지 않겠냐 그 후에서 목사님이 여기서 받아 먹어라 떡과 잔을 나누고 영상 보면서 집에서 집에서 뭐 어른이 뭐 가장이 이렇게 해가지고 먹고 뭐 하면 되지 않겠느냐 실제로도 그렇게 하는 교회도 있어요 근데 저희 예수교 장르의 통합책 우리 총회에서는 그것은 반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분명히 받아 먹어라 받아 먹어라 그리고 종교 개혁자들의 핵심 중에 하나가 교회란 어떤 곳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찬이 이루어지는 곳이 교회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어제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지만 어느 곳에서 기도하고 예배해도 그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 임자 아래서 예배가 돼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의 몸 된 교회에서 성전에서 함께 모여 교제하며 성교의 교제 안에 성령의 교통 안에서 함께 예배하는 것 이것이 또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교회는 어느 교단은 뭐 그냥 성찬하시고 뭐 다 한다고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또 불티나게 팔려요 아주 간소한 간편한 성찬 도구들 있죠 그래가지고 집에서 또 뭐 해가지고 아니 집이서 그냥 교회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또 뭐 다 보내고 파송해서 뭐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요 저희 예수교 장래 통합지 우리 교단에서는 그걸 아직 시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찬반이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오늘 말씀을 또 다시 보시면은요 20절에 그렇게 열 조제자와 함께 앉으셔서 그들이 이제 6월절 만찬 성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 말씀은 왜 하실까요 아니면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그 권세를 가지고요 권능을 가지고요 가룬유다를 막 호통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가룬유다 꼼짝 못하게 하고 너 오지마 차라리 너 참여할 수 없어 거기 지목해가지고 예수님께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사랑입니다 극률이고 자비고요 끝까지 이것이 우리가 참 아주 신비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주 신비한 왜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선악과 따먹도록 그렇게 또 막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주신 아주 하나님이 주신 독특한 아주 신비한 자유의지예요 하나님 앞에 선과 악이 있어요 말씀을 지킬 그런 선과 악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걸 맡기세요 끝까지 이게 신비합니다 왜 하나님 통제 안 하시고 왜 하나님 지금 가룬유다 붙잡아 놓으시고 야 봐라 얘가 날 팔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지 않아서 마지막까지 정말 자유의지로 내 스스로 근데 그건 맞아도 뭐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또 살펴보면서요 22절 제자들이 다 근심하죠 주여 나는 아니지요 각각 다 묻습니다 23절에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네 한 조각 떡을 떼어주시면서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 마지막까지 그렇게 사랑으로 성기시는 예수님 24절에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여기 중요한 게 기록된 대로예요 말씀하신 대로 성경대로 예언하신 그대로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시나리오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금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 가론 유다 그리고 베드로의 배신과 부인까지도 다 기록된 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을러 유다 분명히 자유의지에 그 모든 것을 다 섭리하신 의뢰 아래 있지만 악을 행한 그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25절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였는데 라비요 나는 아니지요 내가 말하였더다 참 이 긴장감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예수님과 가론 유다는 알잖아요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만찬을 하시며 돌아오기를 회개하기를 사랑으로 품으시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26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네 가지 액션이라고 해서 꼭 행하라고 우리가 학교에서 배웁니다 우리 교수님들이 꼭 가르쳐주신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십시오 이건 예수님의 그 몸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고 거기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 몸을 다 찧 여기 떼어서라는 얘기는 완전 찢겨지다 그런 의미예요 몸을 다 찢으셔서 그 몸을 찢겨진 몸을 주시는 그건 예수님의 사랑 이게 바로 그냥 보이는 말씀 보이는 성찬입니다 이 성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면서 예수님 보여달라 이 자체가 성찬 빵 자체가 예수님이고 그리고 잔 자체가 이 피 자체가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있으시고 그 몸을 다 찢으시고 찢겨진 몸으로 우리를 위해 생명 주신 것을 이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성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몸 이 떡과 피 이 잔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 이걸 뭐예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것이 성찬의 의미가 되고요 그런데 예수님 이게 자기 몸이잖아요 찢으시잖아요 그런데 이걸 들고 뭐 하세요 감사하세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감사해요 두 가지 감사하죠 하나님께 대한 감사예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대해서 이런 방구 뭐 불평 원망 이거 없으세요 무조건 감사예요 그리고 그리고 이 내 몸을 내 몸을 온 인류를 위해서 이 제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 주는 그 희생에 사랑에 감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받아서 먹으라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받아서 먹으라 이건 내 몸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 생명이다 난 너를 위해 생명을 바친다 그리고 잔을 가지시고 감사하시고 또 나눠주시죠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죄의 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찬을 통해서 저 이상 짐승의 피가 필요 없는 거예요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히브리스 말씀처럼 단번에 자기 몸을 줄여서 자기 피를 흘려서 모든 죄를 사하는 단 한 번 이제 짐승의 제사는 폐하여졌고 예수 그리소의 그 희생의 십자가에 자기 몸 자기 피를 버리시는 그 생명 주시는 그 희생으로 모든 죄를 흘리고 새 언약의 피가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로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소의 피로 그 보혈의 능력으로 그 생명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은혜 속에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중에서도 여러분 보세요 지금 6월절 만찬이 준비되고 유다의 배신이 일어나게 되고요 여러분 이 만찬이 끝나면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만찬이 끝나자마자 그 떡조각을 받아 먹고 그리고는 유다가 떠납니다 이제 이탈하게 돼요 나가보니 뭐라 그랬어요 밤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떠나면 영혼의 밤이 오는 빛이신 빛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을 떠나면 사망의 음침한 밤 어둠 밤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러한 이제 유다의 배신 그리고 자신의 몸과 피를 다 주시는 생명의 만찬을 마치시고 그러면서도 30절을 보세요 여기에 또 뭐가 시나리오로 나오면 찬미가 나와요 찬양 10편 113편에서 118편까지 할렐 찬송 힐렐 찬송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라 마치 찬송을 부르시면서 감남산 왜 가십니까 겟세만의 동산 내일 새벽에 기도하시는 장면이 이어지게 되고요 오늘 31절의 마지막 여러분 베드로의 세 번 부인 예고가 나오는데요 오늘 밤에 오늘 밤입니다 저녁에 지금 성만찬 하시고 찬송하시면서 겟세만의 동산 이동하시는데 오늘 밤에 바로 오늘 밤이라는 거예요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이것은 이 스가리아 그냥 구절의 말씀처럼 이제 목자를 치게 될 때 양의 때가 흩어지게 되는데 32절 여기 기가 막힌 또 예수님 말씀이 나와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나는 살아날 것이다 말씀대로 사흘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 말씀 주시고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말씀은요 너희보다 먼저 가서 뭐요 목자된 내가 너희를 앞서서 인도해서 너희를 살릴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내가 다시 부활하고 살아날 것이고 그리고 갈릴리로 먼저 가서 선한 목자인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생명 주고 목숨 버린 내가 다시 살아나서 너희 앞서서 너희들의 목자가 돼서 너희들을 또 인도해 갈 것이다 갈릴리에서 만나자 갈릴리는 제자들을 부르신 장소지 부르신 장소 그리고 다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다시 제자들을 회복시키시는 장소 내가 나 사랑하느냐 예 주님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다 라고 새로운 사명과 새로운 부르심의 회복의 장소가 돼 사랑하는 성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사랑이지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배들은 긋고 부인하지만 아니다 오늘 밤 다고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선줄로 안즉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리고 여러분 끝까지 오래 사랑하셔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 그걸 다시 회복시켜주시고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 오늘도 깊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이 복된 사순절을 지내실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의 고난 그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주와 한걸음 한걸음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그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 살고 회복하는 그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추시 없어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추고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또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시며 우리 성찬의 자리에 그 만찬의 자리에 함께하고요 그 사랑과 그 희생을